어? 에? 근데 무슨 일이? 근데 분명히 아까 휠도 굉장히 깨끗이 닦았는데 지금 휠이 제대로 안 닦였는데? 휠이 이상해요! 카샴프로 열심히 닦아봤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오염물 자동차 휠 세척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찾아간 곳 휠 세척은 어렵지 않다 휠 세척은 내게 맡겨라 자동차 휠의 전문가 박경선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오염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타르에요 타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제로는 전혀 지워지지가 않고요 타르 전용 제거제로 뿌려서 불려서 닦아주셔야 되고요 타르가 덕지덕지 많이 붙어요 타르 전용 세정제를 뿌린 다음 마른 타월을 이용해 닦으니 타르가 말끔히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휠 전용 세정제로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스포크 위주로 뿌리시고요 산성보다는 알카리성이 아무래도 휠에 자극을 덜 주기 때문에 더 좋고요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구석구석 닦아내주셔야 도장면 손상 없이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약품을 다 문지르고 나서는 고압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자동차 휠에 쌓인 분진은 어떻게 제거할까요? 먼저 철분 제거제를 자동차 휠에 뿌린 후 세척 브러쉬로 휠 구석구석을 닦아줍니다 그 다음 고압수로 씻어주기만 하면 분진이 말끔히 없어집니다 분진 제거만 했을 뿐인데 새 것처럼 깨끗해졌죠?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정제 이것만 기억하면 휠 청소 어렵지 않아요